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내 무슨 일이 생긴다 한대 군민족은 창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거라 과연 우리가 역사를 거둬내자 주님께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가야지 어디 하울민에 가야지 하나 둘 셋 나의 가즈 주님은 가까? 다 따라해 지금은 상병 권기영 상병 권기영 상병 권기영 상병 권기영 상병 권기영 상병 권기영 한국부 상병 권기영 문장 상 AfD 당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